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꿀팁 알려드릴게요. 귤을 먹고 남은 귤 껍질 그냥 버리시나요? 이제부턴 이렇게 해보세요. 첫 번째, 기름기 가득한 프라이팬을 귤 껍질로 닦아주면 기름기가 흡수되어 설거지가 수월해져요. 그리고 생선을 굽고 나면 기린내가 날 때 귤 껍질을 넣고 끓여주면 기린내가 싹 사라진답니다. 두 번째, 귤 껍질을 물에 담가서 전자레인지로 3분 정도 돌려준 후 마른 햄주나 키친타올로 닦아주면 세제 없이도 냄새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귤 껍질을 냉장고나 욕실에 놓아두면 천연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네 번째, 귤 껍질을 신문지에 말아 신발 안쪽에 넣어주면 겨울철 캐쾌한 발냄스를 잡아준답니다. 다섯 번째, 귤 껍질로 욕실 수전이나 싱크대를 닦아주면 알카리성 오염을 제거해주는 부연산 성분이 있어 아주 깔끔하게 충수할 수 있답니다. 여섯 번째, 귤 한 박스를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렇게 해보세요. 귤을 열심히 까서 이렇게 냉동 보관해 줍니다. 그리고 먹기 전 자연 해동시켜주면 싱싱한 귤을 오랫동안 드실 수 있답니다. 한 여름에도 귤을 육소기로 갈아주면 비타민을 듬뿍 흡수할 수 있답니다. 전결과 관리성 오염을orgt 떨어져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